안녕하세요 퍼마수학부의 강창성입니다 이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변수가 미세 있는 경우에 극한의 계산 무한드분의 무한드꼴의 계산이야 자 리미트 n이퀄 무한드로 갈 때요 수열의 극한은 무조건 변수는 자연수 n 그리고 무한드로 갈 수밖에 없어 이 상태에서 2n 플러스 1 분할 맙니까 3n 묻고 있어요 그렇죠? 끝났죠 변수가 미세 있습니다 차수 비교 무한대분의 무한드꼴이고 1차 1차 상수상은 죽어 최고창의 계수비 얼마입니까? 2분의 3이 정답이 되겠네요 그렇죠? 더 설명 안 해도 되지 이번 문제도 풀이는 여기까지입니다